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김민정 양 민정 그 친구 이쁘더라구요 이뻐서 인상에 남았어요 다른 듯한 너의 그 표정 인기가 상당한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반을 넘게 춤으로 살아온 17살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양현석이 인정한 제2의 보아 원래 댄서가 꿈이었는데 가수 쪽으로도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경험상 나갔던 거였는데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고 춤을 열심히 추시고 더불어 노래 연습 많이 하시면 최2의 보아 언니가 될 수 충분히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꾸치님들이 제게 매료될 수 있도록 20대 총 3회의 그리고 시민의 부모의 스웨이 작동하셨고 사장님의 순이 에이 작동하셨고 사실 상처의 다행이로 이낭니다 정한 한 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2의 보아라고 한 줄 알 것 같아요. 선이 진짜 너무 예쁘고 동작들이 다 깔끔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되게 예쁘고 되게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의 춤을 춰었으면 좀 다양한 스타일을 되게 자연 소화해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 꼭 보고 싶습니다. 제2의 보아라고 한 줄 알 것 같아요. 제2의 보아라고 한 줄 알 것 같아요.